네, Father's Day, 아버지의 날이 오는 일요일로 다가왔습니다. 올해 Father's Day는 소비지출이 역대 최대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진정 아버지의 바람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정리해드립니다. 수백만 명의 아버지들에게 물었습니다. Father's Day, 아버지의 바람은 과연 무엇인지? 자녀들과의 추억 쌓기와 함께 야외활동하기, 자녀로부터 손으로 쓴 정성된 카드받기 등이 꼽혔습니다. 눈에 보이는 선물 말고 아버지가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런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. 아버지들의 절반 가까이가 자녀들로부터 전화 한 통이라도 받아보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.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탑순위로 보면 스테이크 대접하기, 볼게임 보러가 맥주 한 잔하기 등이 꼽혔습니다. 이런 가운데 오늘 16일 아버지께 감사함과 사랑을 전하는 Father's Day, 전국소매협회에 따르면 올해는 역대 최고인 160억 달러의 소비지출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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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